자 복탑 복탑니다 8월의 첫번째 주구요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려고 합니다 8월을 여는 첫번째 주니까요 제가 행운과 또 그리고 뭐 연애 뭐 좋은기운 두루두루 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신중하게 탈을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8월의 첫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 저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구요 자 여러분도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탑 폭탑 자 8월의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구요 자 신중하게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8월의 첫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제가요 좀 요 타로를 좀 원래 이렇게 5와 10을 맞춰서 좀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단 막 펼쳤습니다 말까지 더듬네요 자 웨딩이에요 참 무조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조금 밀당을 하시네요 여기 보시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 벽처럼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분을 보호하고 있죠 음 이렇게 방패를 또 들고 있구요 그러나 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 웨딩이구요 부부의 타로가 있습니다 부부의 타로 사랑의 타로 아 요기서 조금 아쉽다면 이 칼로 상징되는 여사제 여러분이 이 칼을 휘두르셔야 되요 분명하게 결정 내리셔야 되구요 아 조금 예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관계는 쉽게 풀리실 거에요 연락 먼저 하시구요 연락하는 게 좀 껄끄럽다 하시면 SNS 사진이라든지 노래라든지 프로필 메시지라든지 뭐 그 정도라도 좀 바꾸시면은요 그분한테 바로 어필하실 수 있으세요 예 여러분이 먼저 조금만 움직이시면 이 관계는 급발전할 것이다 웨딩 그리고 부부 사랑의 타로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밀당 하시는데 지금 아 이거 지금 속이 뻔하게 들여다보이는 그런 밀당을 하고 계시구요 가면을 벗는 여자 예 여러분이 마음을 좀 표현해주세요 예 어쩌겠습니까 예 짱남 썸남 제외 다 마찬가지에요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뭐든지 여기 칼과 저울 보이시죠 예 이거 저울이에요 저울 자 저울입니다 저울 예 여러분이 이 칼을 휘두르세요 예 걱정하실 게 전혀 없는 게 여기 보시면요 평화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과감하게 먼저 한번 손 내밀어 주시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풀어질 일입니다 자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예 걱정하지 마시구요 결단 내리십시오 예 여러분의 의견을 확실히 하시면 되세요 이번 한 주는요 대인관계에 연애운이 특히 좋습니다 예 웨딩 나왔으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구요 웨딩과 함께 부부의 타로도 나아줬기 때문에 사랑의 타로 예 그분이 지금 상대방이 버티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오래가지 못해요 살짝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건드려만 톡 하고 예 건드려만 주셔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구요 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 정도라면요 웨딩과 부부 8월 첫 번째 주에 예 국한하지 않고 예 이 8월 안에는 뭔가 여러분에게 이분 견디지 못해요 소식이 올 겁니다 지금 움직이기가 좀 껄끄러우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8월 한 달에 결판 나고 그분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바쁘실 거구요 좋은 기회 여러가지 제안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듯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구요 기다리시면 잘 되실 거에요 그래도 여기 칼이 있죠 결정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에요 이번 주에 연애 쪽은 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8월 한 달에 다 엮여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비즈니스는요 이번 한 주에 좀 결정 내리시구요 워낙 잘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대인관계 무진장 좋구요 특히 연애 쪽에서 막혔던 일이 시원하게 풀려나갈 겁니다 자 내사랑의 해다 요 내사랑의 해다 까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 속에서 안식처를 찾아라 아 좋네요 사랑이 찾아왔구요 안식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감하게 결단 내리셔서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좋구요 자 가볼까요 자 교황 교황의 타로입니다 확실히 그분은요 자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머뭇머뭇 거리시겠지만 예 음 여러분이 좀 잘 리드해주세요 칼을 쥔 건 예 여사제 여러분들이시니까요 음 연애우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하 자 칼을 휘두르세요 여러분의 이번 한주를 응원드립니다 복탁 복탁 자 8월의 첫째 주 주간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얼굴이 깨져나가고 있네요 여기 예 기쁨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침판이 있구요 나침판은요 이 타로에서 방향을 찾기가 좀 힘들다 고민된다 그런 갈등을 암시하기 때문에요 어떤 타로와 같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방향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찾는게 힘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쪼리게 보시면 마주보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머리가 깨져나가고 있는 고민과 갈등의 타로 이 새 까마귀 까마귀가요 사내의 머리를 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까마귀로 이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즈니스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좋은 제안 황금의 타로 있으니까 좋은 제안은 들어오지만 이거를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놓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이번 한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기쁨의 타로까지 제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쁨의 타로까지 있고요 지팡이 날카로운 여기 나무들이 있지만 방석이 있고요 여인이 평화롭게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답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이번 한 주 비즈니스에서 조금 힘에 붙인다고 해서 방향을 트신다거나 새로운 걸 찾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조금 많이 딸리실 거예요 뭐 그럴 때는 좀 쉬어주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음 제가 요 선택지는 비즈니스 그걸 좀 강조를 일단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황금의 가면을 쓴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로는요 먹은 것을 토해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예요 돈 들어옵니다 소득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욕심내지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들어오는 행운 그리고 돈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너무 욕심은 내지 마세요 욕심은 내면요 고민이 시작되고요 여러분의 몸에 무리가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향은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인의 눈 앞에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요 타로는요 횡재수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황금의 타로가 또 바로 옆에 나와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이익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비즈니스에 여러분은 이번 한주 비즈니스니까 공부 이런 거 되겠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으신다면 아르바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아주 좋은 제안이 있으실 거고요 눈에 쏙 들어오는 곳이 있긴 한데 고민과 갈등 되시는 거예요 행운이고 금전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맞아요 다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아무리 찾아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방향은 찾는 데에만 너무 지금 집중하고 계셔서 오히려 행동을 머뭇거리지 않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때 욕심내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와 좋은 제안이 이번 주에 꼭 있을 겁니다 방향이 맞으니까 분명히 틀림없어요 그런 기회를 잡는 이번 주 되시면 좋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의 기운 행운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내시면 자 이렇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기회 들어오는 제안 제안 충분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연애 연애 쪽으로 살짝 말씀을 드린자면요 이번 주는 양념이에요 양념 여러분이 잘 돼서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겠네요 아까 제가 뭐 스트레스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담감을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좀 덜어놓는다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비즈니스가 조금만큼 연애는 살짝 이번 한 주 짱남이나 썸남 얼굴 한번 보고 얼굴 그냥 살짝 몰래 보고 마음의 좀 편안함을 얻는 제외를 기다리시나요 SNS 같은 거 보시면서 좀 편안해지시는 그리고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이런 좀 부담스러운 상황 부담스러운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그래 혼자보단 역시 같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니까 훨씬 좋구나 정도 그런 마음의 여유를 찾으실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실 거고요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고민과 갈등을 한가득 안겨줘서 그렇지 방향은 맞고요 좋은 제안 좋은 기회 돈 들어올 거고요 혹시 아르바이트나 이런 투잡 찾으신다면 찾으실 거예요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기다리는 편이 낫다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것도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좋은 이라고 하나의 참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방패를 들고 있는 여황제의 타로입니다 방패는요 자기를 방어한다는 의미인데요 기다리는 편이 낫다 제가 좋은 기회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급하게는 판단 내리지 마세요 어쨌든 이번 한 주 비즈니스 기운이 굉장히 좋고요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되고요 금전운 있구요 행운도 있을 겁니다 아르바이트나 투자 좋은 이직을 생각하는 그런 곳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런 곳이 나타날 거예요 다만 너무 급하게는 결정 결정 내리지 마세요 그런 좋은 말씀까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네요 자 두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8월의 첫번째 주고요 자 신중하게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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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인데요 야 요거 일단은 연애 쪽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쓸데없는 연락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고요 그리고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 악마가 있으니까 아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해 말씀드리자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울고 있어요 칼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악마입니다 요럴때는요 뉴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한테 영양가가 없는 그런 뉴페니까요 당장 쳐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예 여러분한테 던져놓고 뭐 자기는 뭐 예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행동하고 나한테 왜 저럴까 라고 그냥 고민만 하게 하는 그런 남자 예 그런 이성 예 갑자기 막 들이대다가 조용해지는 뭐야 저거 저럴 거면은 왜 나한테 그런 거야 라고 여러분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끊어진 다리 예 명상입니다 예 자 밀당을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매혹의 타로입니다 매혹 로맨스엔젤이요 매혹이래요 매혹 예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밀당하자는 겁니다 예 류페 요렇게 강렬할 때는 류페예요 그리고 영양가가 없습니다 뭐 영양가가 없다는 거 예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걸 수 있는데요 주간 운세에서는 제가 눈에 띄는 거 키워드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서 일단은 노 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첫째예요 이거는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관계를 넘어서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에게 조금 예 무언가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끊어지는 다리 예 그냥 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연애 쪽으로는 밀당입니다 비즈니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황금의 타로 있고요 역시 해골바가지가 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이 해골바가지는요 목골이 아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비즈니스는 평타 그냥 평타 정도 보시면 무난합니다 무난한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무언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경고와 조언의 말씀 그거 강조하고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애에서도 뉴페가 있긴 한데 밀당을 걸어오고 있고요 갑자기 훅 들어왔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냉정하게 여러분 앞에서 행동할 거예요 자 이럴 때 타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의 말씀은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명사 좀 지켜보시래요 비즈니스 그런 쪽으로는 그냥 평타 평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는 이동수라든지 이런 거 안 좋아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내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떠날 때를 알아라 예 너무 휘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사람들 여러분은 뒤 흔들리기만 하고 밀당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조언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너무 성급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예 내 사랑의 해답 내 인생의 해답 이번 주는요 너무 급하게 급하게만 예 행동하지 마세요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는 한 주 되시면 충분합니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심판의 타로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이 결정 내리시는 거고요 너무 뒤흔들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황은 판단하십시오 자 세번째 선택지 응원합니다 절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미리 저희가 내다봤으니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8월의 첫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은 알아보고 있고요 자 신중하게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8월의 첫번째 주만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창끝에 피도 묻었고 자 그리고 여기 콧불서의 뿔에 찔려죽는 죽음의 타로도 나아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칼도 있고요 제가 처음부터 예 좀 부정적으로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드려서 아 이거 이 선택지 나쁜 거 아닐까라고 예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리 타로가 있습니다 다리 타로가 있고요 다리 타로는 변화와 변덕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타로는요 동굴 안에서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라 라는 의미를 가진 타로 그리고 요 타로는요 매혹을 암시합니다 매혹 그리고 지지자들과 내가 한 행동에 보상을 받는다는 타로 그리고 예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나의 매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마법사의 타로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예 광대의 타로 바보의 타로예요 제가 타로를요 하나씩 하나씩 키워드를 다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 그리고 낯선 곳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도요 예 그런 벽을 깨야 됩니다 예 데미안이라는 책 맞을 거예요 예 뭐 새는 예 뭐 알을 깨고 나온다 그죠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딱 그 그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이 병이에요 항상 그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가만히 웅크리고 피하는 것보다 부딪히고 한번 그냥 속시원히 털어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발전이에요 제가 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다시 한번 예 강조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낯선 곳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여러분께서 조금 예 불안에 떨고 계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뛰어드시는 만큼 보상이 따를 거고요 지지자들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매혹의 타로 있으니까요 예 여기 변화와 변덕의 타로 예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멀리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새로운 출발은 항상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말까 이게 예 확신도 안 서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동굴 안에 가만히 계셔서는 될 일도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자 부정적인 타로들 여기 이렇게 죽음과 창끝에 묻은 피 자 이런 거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법사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리셨고요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제가요 응원 드릴게요 이번 한 주 음 웅크려 들지 마세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들이대시고 부딪히시고 깨지시고 전진하십시오 앞으로 나가십시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다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만 갖다 받을 필요는 없겠죠 멀리 가시거나 이동수를 일부러 가져가실 필요 까진 없으시고요 어쨌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해야 할 때 내셔야 할 때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는 아니어도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은 꼭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변화의 타로 그리고 매혹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요건 좀 축하드릴게요 여러분을 어디선가 몰래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네 사랑의 해답부터 먼저 가볼게요 잠시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좋습니다 명확히 하시래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요 음 요정도면은 살짝 마음을 내비치긴 하시겠네요 맘이 안 들면 애초에 거절의 의사 분명히 하시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자 이거는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자 거절의사 당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자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자 제가 예 행동해라 자꾸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요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예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예 너무 부담 같진 마시고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가 되셔야 돼요 이번 주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를 넘기시게 되시면요 그냥 무의미하게 끌려가실 거니까요 자 요타로 볼게요 자 변화를 상징하는 다루타로입니다 달과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고 달은 변화 그래서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때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달 역시도 어둠을 밝힙니다 그죠 자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시고 예 갈등이 많이 되실 건데요 너무 부담 같진 마세요 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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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선택하십시오 이번 주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는 예 좀 끌려가게 되실 거예요 이번 주에 예 마음의 정리는 어느 정도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부정적인 타로가 나왔다고 해서요 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새로운 일을 앞두고서는 누구나 다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한 주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세요 잘 지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과 불안만 먼저 털어버리신다면요 자 응원의 기운 보내드릴게요 복탁 복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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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